안녕하세요. 칸토입니다.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요. 항상 손을 잘 씻으시고 마스크 못 끼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함께 이겨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리고 코로나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파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